자윤수하자 뭐죠 이거? 용돈인가요? 만 원의 행복이네 오늘은 성진 씨를 위해서 어렵게 섭외하고 싶습니다 오락실 이름이 찐 오락실입니다 아 진짜? 아 그러네 박성 찐 오락실, 이제 오늘부터 제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롭게 게임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어 뭐야? 다 500원짜리나와 아이잉 천 원짜리로 줄 줄 알았더니 500원짜리로 주네요 아이잉 어 요새는 게임기가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옛날에는 무조건 팩 하나 그냥 끼운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뭐가 다른 거지? 아 그럼 어릴 때 이건 진짜 팩게임으로 했는데 친구들 어우 어우 잘하네 태그가 없네 어 뭐야 나 이거 못하는데 뭐야 이게 발이야 이제 앞선은 아 이게 선이고 아 우와 어렵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오케이 불가 됐건 손을 잘 쓰는 친구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뭐야 어 어쩔 수 없네 어떻게 손이에요? 어헝 어 어떻게 손이에요? 이게 손 손 발발인데 발발 어 어 어 어 어 너무 뜨거워 뭐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또 다시 도전합니다 OK 아 또 이런 거 또 기가 막히긴 한데 같이 하실 사람? 같이 할 사람? 이거 할 줄 몰라? 이거 세 개로 게임하고 피니쉬 버튼 아 빨간 인생이 잘 안 눌려지네 와 딱 빠르다 아 왜 빨간 어 뭐야 아 이걸 이걸 눌러야 되네 이거 세 개로 게임하고 피니쉬 버튼 뭐야 벌써 죽은 거야? 뭐 아 이 정도는 뭐 빨간색이 왜 안 눌렸냐 이거 아니야?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게 잘 안 눌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네 오 오 괜찮겠지? 오 뭐야 그런 거야 오케이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봅시다 아 이 정도면 만만한데 아 바지가 좀 좀 길게 There A 안 돼 아 바지가 좀 좀 기네요 오오 dropped 와 reaction 좀 주기 으瑤 algae 아 sure 어? 뭐야? 갑자기 뚜껑이 오픈 됐어요 조성진 씨의 제작진은 소원과 이거 해판 어떤 소원이든 상관없어요? 손 들어가는 거면 아니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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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조성진 씨 핏 게임 두 개 제작진 게임 핏 두 개 게임 두 개 한 개 제작진 대표는 누구죠? 아 매번 달라요 아 매번 달라?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한 판 하실까요? 약간 하키 느낌으로 아 승부자 대표 누구죠? 그 누구도 나오지 않는데 아 들어오시죠 안 돼 아 예 호스톱 아 아 어 아 잘하시네 뭐 농구? 농구 한 게임 하실까요? 농구 또 잘하시는 분? 응, 잘하시면 못했는데... 오케이! 농구 하시죠! 그러니까! 어이... 안 돼! 안 돼! 왜 3점짜리에서 안 들어가? 자, 어떻게... 먼저 한 실력? 5배워넣으면 시작합니다 도전! 어, 뭐야 이게? 좋아요, 이번 게임은 내가 쉽게 이기겠다 1항제도 못 가겠는데요? 뭐야 이게? 한 번 더! 레츠고! 바로! 아, 48점 뭐... 아, 너무 쉽지 않나요? 활동대회 바빠서 못 나간 지가 오래된 거죠?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... 수월 있어 봐 도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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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내가 이겼는데 왜... 이파íb! 원장라운드는 홈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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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대표주자는 누구예요? 홈픽! 홈픽! 오 잘하는데? 오 뭐야! 오 뭐야! 미쳤다! 미쳤다! 뭐 어찌 됐건 충분은 승부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월미더로 한번 가서 디스코 팡팡이든 뭐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아무튼 이제 조만간 또 재밌는 콘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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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케이. 하드! 하드 어려운 거야? 많이 어렵나? 오 뭐야! 오 뭐야!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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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